채연이 2개월 13 전부 다 단어네 자 그럼 단어 총치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제일 어려웠던거 뭐 어떤게 있었나요? 산이랑 산이랑 산 좀 어렵지 숲? 숲! 숲도 좀 어렵고 그렇지 그 다음에 자연 본성 이것도 어려웠나요? 오케이 자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파란 블루비 비 L U E 오우 굿 계속해서 라이스 L I R I C E 굿 계속해서 There is a car 한번 볼까요? There is a car 자동차가 있다 됐습니까? 이게 There is 그래서 뭐뭐 하나가 있다가 뭐라구요? There is 됐습니까? A car 안만 길어봤자 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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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s 됐습니까? There is a book 뭐겠어요? 책이 있다 한골에 책이 있다 됐습니까? There is 여기에 여기에 뭔가 한계가 오면 한계가 있다고 얘기할 때 쓰는거래요? 그럼 여러개가 있다는 There is There are There are There are books books 한번 볼까요? 책이 여러개 책들이 있다 책들이 있다 자 붓스안만 길어봤자 It 어떻게 It 어떻게 It It Is It It 한계인데요 그것들이 그것들 그것들 There 랑 같이 쓰는 비인소사는 There Are 그래서 There are 는 여러개가 있다고 할 때 쓰는거래요? 됐습니까? There is There are 알아주시구요? 그래서 House House H 2 U S O H O B H H S 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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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, R, G, R 소리가 그... 어! 거기에 그린이라며 그린. 그 다음에 O 소리가 와있니. 됐습니까? 이게 그린입니다. 그 하고 나서 린을 만들어 줘야죠. 그린. 계속해서. 스타. 이렇게? A. 자 이거는 소리가 스타 라며. 그리고. 소리가 스타. 소리가 날라 그러면. 스타. 이렇게 소리 나거든요. 그러면 얘가. 이걸 꾸고. 얘가. 이걸 꾸고. 얘가. 소리 나는 순서대로 해야지. 이렇게 하면 스트레잖아. 스트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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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레가 아니고 스타 를 해줘야죠. 스타. 타. 얼. 타를 만들어 줘야죠. 오케이. 그래서. 피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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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 필요 없고. 다음번에 안 틀리면 돼요. 피포. 피. 이. 이. 오. 피. 엘. 엘. 이. 그렇죠. 이거 어려운데 잘 맞췄네요. 피포. 계속해서. LoL. B. B. L. A. 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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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. K. C. K. c. K. BLACK. 자. 다음번에 안 틀리면 된다 했어요. 다음번에 안 틀리는 걸 줄이는 게 공표지. 알겠습니까? 오케이. 그 다음에 어디에. Where. W. H. H, E, L, E 이렇게 OK Where, R, W, L, E 아니고 R이죠 Where Where 계속해서 White W H H I T, E 그렇죠 White OK 그 다음에 소리가 기억 안 나요? 소리는 포레스트 얘는 F F O Are R, E E F, E F, H H L 소리가 기억나면 틀리지 않습니다 R RO F, I F, I F, I F, I likes B 모양 K R W 끝났습니까? 그렇지 브라운 맞았구요. OW가 이번에는 아웃했습니다. 오케이 계속해서 자 얘는 소리가 필드인데요. 필드입니다. 근데 얘가 소리 안나는 뭔가가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얘는 자 필드가 아니고 필드야 필드 FI 그 다음에 아 을소리 빼먹었구나 선생님이 여기가 E구요 필드입니다 필드 FI E L 필드 FI L 다운이 옐로우 옐로우 E L L O W 옐로우 W W N O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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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부터 소리부터 뭘 쓰려고 하지 소리도 모르겠어 아 아 아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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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는거지 자 나우입니다 나우 나우 그 다음 소리는 소리는 마운튼 마운튼 모운타인이라고 외웠어요 선생님은 모운타인 마운튼 계속해서 소리는 네이 철 네이 철 네이 철 그 다음 네이 철 그 다음 스카이 스카이 오케이 그래서 네이 철 마운튼 네이 철 네이 철 그 다음 아 아 아 아 아 그 아 아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